새 축구목 받을 생각에 신이 나 모인 아이들. 마음에 드는 등번호를 선점하려고 다들 마음이 급하다. 행운의 숫자 7번을 차지한 선수. 오늘만은 주인공이 된 것 같나 보다. 철골뿐이던 꼴대도 드디어 제 모습을 갖출 모양. 놀 곳도 쉴 곳도 마땅치 않던 오수아의 청소년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. 나이스! 전에 한 번 했죠? 한 번 했는데 또. 요거는 낡아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렸고. 저기 너들너들 했는데.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멀디바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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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다리아? 오늘 이길 바래요. 하하하. 겉친 흙 바닥에서 맨발로도 신나게 공을 차는 아이들. 누가 알겠는가? 이들 중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축구 영웅이 나오게 될지. 마치 엄마, 아빠를 따라다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솔빈 씨. 어릴 땐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걸로만 알았단다.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세요.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. 그냥 내가 시간이 될까?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선뜻 돕기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.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저기에 저 마을에 도움을 줘야겠다 할 때 바로 가시고. 또 그 다음 마을에 도움이 필요하겠다 해서 바로 가시고. 하는 게 정말 멋있는 일이고 대단한 일이구나. 뭐 하는 거지? 우리 서로 발목 잡고 있고. 어? 우리 서로 발목 잡고 있고 지금 뭐 하는 거니? 야, 몬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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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는 남편 발목을 잘 붙고 있는 사이에 내 발목을 언제 잡았지? 성녀 씨. 아무래도 이 아이들에게 단단히 발목 잡힌 것 같다. 잠시 뒤. 티어림 씨를 보러 온 셋이 있고. 티어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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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준해. 티어림. 잘했어. 오, 왼쪽도 듣다기 시작했어. 잘했다. 잘했다, 잘했다. 잘했다. 러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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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나. 아주 잘했다. 저는 약간 들어가는 기우만 있었는데 들어올리잖아요, 오늘은. 여기 발가락에도 힘이 들어가요.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했나 봐. 발이 들리잖아. 눈에 띄게 좋아진 티어림 씨 상태에. 내일처럼 기뻐하는 정규 씨 가족들. 내일은 더 좋아지길. 다시 걸을 수도, 달릴 수도 있게 되길. 모두가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한다.